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선주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 조선주에 학점을 준다면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을지 딱 한마디로 일단 들어보고 싶어요. 뭐 굳이 ABCD로 만약에 줘야 된다고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저희는 비약점 이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분기에 생각해보시면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밸류업과 AI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주제와는 비껴있는 섹터였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1분기의 시장 변동성에는 굉장히 별로 동행하지 않는 편이었었는데요. 최근에 4월 이후에 이제 이런 지상 확정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되고 여러 가지로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오히려 그냥 조선주 자체의 그런 실적 기세 박감을 가지고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기간 동안은 이제 가장 시장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아웃퍼폼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분기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는 비정도 평균 정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남은 이제 3부기 정도 올해를 봤을 때는 주가 상승 요인이 더 덧붙여지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그 이상의 학점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는 거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이유가 1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24년 시장 어떨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저희가 수주를 잘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요인들은 남아있는 24년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1분기 수주액 기준으로는 또 이제 중국 앞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수주액도 앞선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지만 저희가 올해 연초에 시작할 때 조선 업체들이 각각 1년의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 목표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반 이상 수주를 성공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수주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상반기에 올 한 해 목표 다 채웠다 이런 이슈 조선 쪽에서는 계속 심심치 않게 들으셨던 것 같은데요. 한 3년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 한 2007년 그 정도였나요? 2007년의 슈퍼사이클로 실제로 한 10월 정도가 주가의 고점이었었고요. 그 뒤로 이제 리만 사태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올라갔던 주가를 많이 토해내는 과정을 겪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모색을 하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주주분들,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주주분들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올라가면 수혜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시선이 많은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상승 구간에서 관련 영향 전망이 어떨지 일단 여쭤보고 싶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러한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이 유가가 올랐을 때 조선업체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업체에게 오더를 하는 큰 주체 중에 하나가 오일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가 뭐 이런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쓰는 오일량이 준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좀 오일 쪽 해상물동량이나 이제 그거에 대한 시추 개발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 조선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수주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량이 풍부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가 물론 지금은 한 80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은 좀 이제 지지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난 주말 기점으로 좀 잠잠해져서 물론 다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120대, 130대 이렇게 갈 경우에는 영향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동반이 돼야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마냥 오른다고 좋지 않죠? 저희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정도의 가격 상승은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영업행위를 안 하게 해버리잖아요. 너무 비싸면 저희가 오히려 기름을 안 쓴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너무 비싸게 됐을 때 기름을 안 쓰면 당연히 개발도 안 이루어지고 해양플랜트에 대한 투자도 별로 고려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고유가가 좀 아무래도 업체들에게는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유가는 어쨌든 감산에 따른 그러니까 공급 부분에 대한 조정에 따른 좀 상승이 많이 이뤄진 게 최근의 흐름이었죠? 유가 관련해서 가격을 지킨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필요 없는 재화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5일이었거든요. 저희가 공장도 돌리지 않고 비행기도 사용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2019년 이후에 지금 20년까지도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22년, 23년 이후로는 지금 5일 쪽 해상물동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이제 수주 상황이라든지 이런 얘기 해봤는데 수주 상황이나 성과 관점에서 피크아웃?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수주 목표를 발표할 때 작년에 실제로 수주했던 것보다 좀 적게 발표를 하면서 항상 이런 부분이 걱정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주 나올 분야에서 다 나왔고 가격도 오를 만큼 올랐는데 지금 조선업체들이 막 수주장구가 모자라서 조금이라도 이제 할인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우려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팬데믹 구간에서는 저희가 LNG와 컨테이너 선박 위주로 발주가 나오면서 실제로 선박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정기선, 탱커, 벌커 이런 것들은 발주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나올 영역이 아직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조선업체들이 대부분 수주장구가 한 3.5년에서 3년 정도 사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싸게 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오히려 고점 가격을 그 이전 피크 때보다 더 오래 유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나 중고선가 어때요? 흐름이 요새 최근에? 요즘에는 신조선가는 뭐 이제 부분 부분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특히나 중고선가가 좀 좋은 상황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탱커 중고선가가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선박에 지금 당장 사서 써야 되는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간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지표는 저희가 운임이 오르고 중고 거래량이 늘고 중고선가가 오르고 신조 발주량이 는 다음에 신조선가가 오르는 쪽으로 흐름이 가야 되는데 그 가격 지표가 오르는 방향에 전방적인 지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카우 우려는 좀 과도한 걱정일 수 있겠다 말씀을 들으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지난주 이렇게 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 쪽 조선 해운 좀 견제하는 듯한 그런 이슈 나오면서 또 가격이 움직였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속 가능한 이슈일까요? 저희가 근데 이제 미국 자체가 조선이나 해운업에서 굉장히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저희가 반사이익이라고 하면 뭔가 중국으로부터 조선 쪽 재화를 많이 갔다 미국이 쓰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해운 쪽에 있어서의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옆에 있는 한국 거를 쓰자라는 쪽이 된다면 반사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시장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좀 뉴스를 많이 좋게 해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조선업계와 또 철강업계 이 후파값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좀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떤 수순으로 갈 거라고 좀 예상하고 대응하고 계세요? 일단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올 때 24년 상반기 가격은 저희가 좀 하향돼서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24년 하반기 이 후판 가격에 대한 문제일 텐데 이제 저희가 연초에 조선업체들이 1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이번에는 좀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내려가겠지만 하반기에는 좀 올라가겠지라는 약간의 예상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고 나서 봤는데도 이제 중후장대한 쪽의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안정화가 돼서 사실 지금 시장 가격은 조금 하향 안정화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조선업계는 이제 인상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철강업계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약간 생산량을 조금 조절을 해서라도 가격을 지키고자 하는 그 니지가 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일 텐데 이 인상이 하려고 했다가 조금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폭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지라 업체들에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LNG 선박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경쟁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 통해서 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지 좀 점검을 해주세요. 전 세계 LNG 선박이 한 700척 정도밖에 없어요. 전 세계 화물선이 6만 척인데 그중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박이거든요. 저희가 그 이전 조선 쪽에서 LNG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때가 지금으로부터 딱 한 20년 전후 2004년에 그때 시장에 LNG 캐리어가 200척밖에 없었는데 막 되게 사상 초유의 발주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카타르가 1차로 100척을 발주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LNG를 많이 수주를 해서 건조를 해본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국은 과거에 중국이 급부상하기 이전에 전 세계에서 LNG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을 해서 쓰던 국가였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LNG 캐리어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수입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 배를 운영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코드상으로 인해서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는 그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중국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LNG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가 되었고 자국에 대한 발주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했는데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만든 LNG 캐리어가 남의 나라 해상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간극은 아직 좁히지 못했다는 게 조금 확인이 된 상황이고 아무래도 위험화물이다 보니 경험치가 많은 조선업체한테 먼저 발주를 하는 그런 성향이 좀 꺾이기가 어려워서 국내의 그런 경쟁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이제 곧 일반 청약 시작을 할 것 같은데 흥행할 거라고 보세요? 저희는 굉장히 흥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요즘에 IPO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화랑인 부분도 있지만 조선업계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업체의 그런 업체가 등장을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자본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선에서도 이런 영역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봤을 땐 섹터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연잉 시즌이 도래를 하는데 일단 주요 업체들의 실적 내용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힌트를 주시기는 했지만 자세히 좀 살펴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3대 업체들은 거의 다 흑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분기에 있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건조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비용 처리를 할지가 일단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만들었던 수많은 선박들보다 다 높은 단가의 물량들을 건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다 영업마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흑자전환 할 것이다. 그런데 일시적인 비용 부분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선 기자재 쪽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희가 조선 업체들이 더 비싼 배를 만들기 이전에 그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기자재 업체들이거든요. 당연히 실적이 더 먼저 잡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어닝 시즌에 조선 업체들보다도 뭔가 실적이 튀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기자재 업체가 저희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뭔가 알파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다면 조선 업체들보다는 기자재 업체를 꼭 가져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올해 조선주 투자를 하면서 점검해봐야 할 변동 요인이라든지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세요? 조선 섹터 자체는 워낙 지금 흐름이 좋고 올해뿐만 아니라 26년까지 저희가 실적 개선세가 좀 유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섹터 하나하나를 바텀업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은 자본시장 전체가 좀 어떻게 움직일까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느낌이라 저희가 만약에 이제 유가가 높고 이런 부분은 조선 섹터한테는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뭔가 리스크로 인해서 산업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투자가 뒤로 딜레이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무역도 조금 저어될 것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이벤트가 조금 늦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 그런 거에 대한 게 혹시나 많이 딜레이가 되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가 지금 리스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생각난 건데 조선 기자재 쪽도 중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예요? 경쟁력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중국도 23년 대비 24년에 더 많은 선박을 만들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오더가 자꾸 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조선 업체뿐만 아니라 기자재 업체들도 많이 좀 없어진 상황인데 저희가 더 많은 선박을 만들기 위한 기재를 외부에서 구하다 보니 우리나라한테까지도 손을 뻗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기자재 쪽에 대한 경쟁력은 당연히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중국이 그래도 우리나라 대비해서 유지하고 있는 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나와가 많이 필요로 하는 조금 고위 등급에 있지 않은 기자재나 블럭 이런 거에 대한 제조 경쟁력은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편입니다. 그럼 좀 마지막으로 조선주 탑픽 종목에 종별로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선 업종 내에서 완성조선 업체보다는 기자재 업체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초과 수익을 조금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자재를 하나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올해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현대마린 솔루션이 좀 상장하기도 하지만 선박의 리트로핏이나 이제 개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의 시장이 좀 열리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 기자재를 꼭 가져가시는 게 저희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친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자재는 엔진이기 때문에 선박의 엔진 관련 업체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제시하는 탑픽은 STX 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업체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실적,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장이고 저희가 실적이 가장 좋을 수 있을 만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가에 해당하는 모든 수주를 다 받아서 지금 건조를 진행을 하고 있는 현대 사무중공업이 아마 가장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회사를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전체 완성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의 화두는 저희는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유가를 좀 지나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오일머니가 조선 섹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큰 상황이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셔틀 탱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양 플랜트에 대한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일관성인 게 말씀해 주신 게 오일머니가 올 한해 조선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한다. 조선 기자재 탑픽으로는 STX 중공업 꼽아주셨고 조선주 탑픽, HD 한국조선해양, 차선우주는 삼성중공업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026년까지 후실적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슈퍼사이클의 기미가 좀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영향 대비해서 시장이 더 많이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게 곧 슈퍼사이클이거든요.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저희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은 시장의 교체 주기를 앞당기는 환경규제가 워낙 강화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2007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그 폭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사이클 때가 훨씬 더 지속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슈퍼사이클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일단 21년, 22년, 23년 내내 저희가 시장 캐파 대비해서 더 많은 수주가 나왔고 올해도 그러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어서 4년까지 이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단어를 써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마지막에 명쾌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조선주 얘기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조선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